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일얼TV 영업법 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지도법 알아보기 성공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주시고 보시면 추천을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사마일얼TV 영업법 발서의 세번째 시간 제5장 노동조합 조정 제1절 통치 47절부터 52절대가 짧아서 한번에 쫙 해보겠습니다. 잘못만 열나? 흔들리네요. 매우 중요한 조언들 바로 시작합니다. 이후 재산공업 발서 물어 보기 보셨대요. 노동조합은 노동관계 주인법 오늘은 제5장 노동조합 조정 제1절 통치 제47절 자주적 조정은 의료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공사협의 또는 단체교수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물질질을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유료들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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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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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47조 봤고요. 그 다음이 제 48조 당사자의 책임은 노동관계 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단체기술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이가 발생할 때에는 이 일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노력해야 한다. 날씨는 48조 이제 49조 국가 등의 채무원 국가는 집안을 닿지 않다면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를 가능하나 예방하고 노동쟁의 신속 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 . . . .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문들이 다 짧아서 49조로 가고요. 이 법을 나여 노동관계에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연예의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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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초까지 매우 빠르게 받고요. 그 다음에 제 52조 사적조정 중재 제2, 2절, 3절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 이하의 이중에서는 사적조정쟁이라고 한다. 이 얘기가요. 외동쟁이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요. 이 말은 지금 시작합니다. 이 말은 지금 백화의 랑이 둘다다. 이런 rolling 조합을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 만나는 것 같고, 그는 최근에 최근에 집안에 방해하지 않고 다리하옵니다. 이 말은 지금 60조개의 차가 난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5월 2절에 타는 우선이 유일한 것 같다. 그리고 또한 10 consisten은 5월 3일에 있고, 그게 또한 30조개의 예방법이 이어집니다. 1랑이구요 제2야 노동관계 당사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제기를 해결하기로 할 때 이를 노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노동자에게 해결하기로 할 때에는 다음 각 고려 비교할 때에는 규정에 의해 노동자에게 해결하기로 할 때에는 규정에 의해 노동자에게 해결하기로 할 때에는 제45조의 2항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노동자에게 해결하기로 할 때에는 구acherorton 기관은 조정 계산대로 기사 보게됩니다. 아멘 제2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할 때 제63조의 규정 이 경우 경영의 근식에 의해 중재를 계셨는데도 이상합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바크 동일한 부락을 가진다. 제2항 아멘 제 5항 사적조정동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강목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한다. 그때 보겠습니다. 이 경우 사적조정동을 수행하는 자는 돈관계 당사자부터 수수료 수당률과 비등을 받을 수 있다. 다시 1몰로ains이다. 감사합니다. 47조 부터 52조 까지 한번 써봤습니다 법종은 다 중요하고요 써보시면서 안개하시면 좋습니다 숟가락이 아프네요 모두 모두 중요합니다 론호법 잘 정리해 보자구요 제 생명록 알사람도 물어보겠구요 늘 감사합니다 사마일을